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5월 31일 날 일부 학교는 선생님이 보니까 밤 11시 넘어서 발표한 학교도 있어. 어쨌든 간에 우리 수시 요강이 전부 다 발표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 관련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랑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시험범위 일정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거야. 본인 목표대학 뿐만 아니라 본인의 논술 계획에도 반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그리고 혹시야. 혹시. 오타가 있거나 이러면 선생님한테 신고해줘. 일단은 자연계열 논술 실시대학이 37개야. 7개인데 일단 이 중에서 이제 이슈를 좀 보면 작년하고 좀 비교해서인데 물론 이제 고3의 입장에선 저는 작년 입시를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소문난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의미가 있지. 일단은 지정 과목을 폐지한 학교가 많아졌어.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거는 학교별로 봐야 됩니다. 지정 과목 폐지가 뭔가요? 자 수학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자연계가 미, 기를 선택하게 했던 학교가 많다고. 미적분이나 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학통까지 풀어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해제해 줄 학교가 많다.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탐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과학을 하나 선택하고 사회를 하나 선택하고 또는 또는 일부 학교는 저는 자연계지만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사탐 두 개를 선택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수능체저에 활용하는 거. 그거를 과학을 고집한 거를 과학 두 개를 어쨌든 간에 고집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졌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 가천대가 좀 변화가 있어. 가천대가. 물론 이제 샘이 의치한수약은 따로 정리를 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큰 틀에서만 보란 얘기야.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이야.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의대가 논술로. 논술로 9개 대학 해서 116명을 뽑았어. 정말 좁은 분이지. 그래서 샘이 어설프게 메디칼 준비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좁은 분이야. 물론 이제 116명이 적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의대 전체 정원이 작년 기준이야. 약 3천여 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 116이면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샘은 올해도 논술 기준 얘기하는 거야. 논술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많이 안 늘 줄 알았어. 샘은. 왜 그러냐면 의대 논술을 보는 학교가 서울에 많이 몰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학교는 대부분 지방학교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안 늘 줄 알았는데 가천대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논술로요. 가천대가 논술로 의외과를요. 4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천대가 늘어나면서 올해야. 올해는 올해. 올해. 올이라고 똥을 나면 칠게. 자 10개 대학에서 178명으로 늘어났어. 물론 이제 가천대만 늘어난 건 아니야. 부산대. 그 다음에 경북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인하대, 연세대, 미래도 조금 늘어났어. 어.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래서 토탈에서 178명이니까 대략 1.5배 된 거야. 어. 물론 실제 정원도요. 4,600여 명으로. 그치.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외형상 이 비율은 맞췄다. 어. 전체 정원 늘어난 것만큼 의외도 늘어났다. 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문이 넓어진 건가요? 뭐 넓어진 거지. 사실은 넓어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의외를 붓고 의외를 떨어지고 하는 친구들 대신 아깝게 떨어지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떨어지는 친구들이 실력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아. 그냥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컷이 낮아질 거는 예상하지만 심각하게 낮아지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연세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언급할게. 첫째. 일단 시험 날짜가 소문에 있었어. 원래. 원래 항상 10월 초에 봤던 학교인데 어. 이번에도 10월 초에 보려나 작년에는 10월 초가 추석이었어. 추석 때 시험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작년에 연대가요. 선생님은 뒤로 갈 줄 알았어. 근데 당겨가지고 9월 23일 날 봤어. 9월 23일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야. 9월 23일이면 수시 원서를 쓰고 2주 후에 뭐 반 농담으로 수시 원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시험을 봤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본 겁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데 올해 언젤까 궁금했는데 10월 12일로 작년 대비 어. 거의 20일 이상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10월 12일 날로 시험 날짜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원래 150분 시험을 봤었잖아. 그래서 수리논술이 60점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이 40점 해서 점수하고 비례를 하면 수리가 90분 과학이 60분이 맞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수리를 좀 더 썼다고 학생들이 물론 이제 과학이 약하면 과학을 더 쓸 수도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연대가 올해부터 과학 논술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지. 논술이 사라져서 사라져서 그 자리를 수리논술을 채울 것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학교가요 과학 논술만큼 시간을 뺐습니다. 빼서 시간이 90분으로 줄었어. 90분은 줄었어. 90분이면 굉장히 짧은 거야.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줄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점수는 60점 만점인가요? 그건 아니지. 100점 만점이지 점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수학 문제를 더 늘릴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에 과학 논술을 없앴단 말이야. 중앙대는. 그래서 과학 논술이 있던 대문항 4자리에 30점이야. 4자리에 수리논술이 들어갔다. 그리고 중앙대는 시간도 유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쨌든 특이한 거다.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을게. 지금 연대가 모의 논술을 보고 있어. 보고 있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 아무나 지원 가능해. 봐. 그런데 연대가 이 모의 논술을 되게 특이하게 냈어. 특이하게 냈어. 연대 어떻게 냈는지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 이 모의 논술을 어떻게 냈냐면 문제가 일단 소문항 기준은 10개야. 그럼 10개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1번부터 4번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단답형을 낸 거야. 단답형. 그럼 외형상 단답형은 담만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대문항 1이요. 1이 10점. 그 다음에 대문항 2가 10점. 그 다음에 대문항 3이 3이 3-1과 3-2에서 5-5 해서 어쨌든 간에 10점. 그 다음에 대문항 4가 4-1 4-2 해서 5-5 해서 10점. 해서 어쨌든 단답형이 40점이 된 거야. 그리고요. 이제 서술형이라고 해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대문항 5하고 6. 5하고 6이 그 5-1이 15점. 5-1이 15점. 5-2도 15점. 6-1이 10점. 6-2가 20점. 해서 이게 이제 60점이 된 거야. 뭔가 새로운 시도지. 새로운 시도야. 단답형은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담만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야. 모의는 모의야. 그래서 실제 시험이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은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마치 일기예보와 비슷한 거야. 비호랑률 30%.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냥 우리가 그 정도의 수치로 받아들이란 얘기겠지. 선생님 봤을 때는 한 70% 정도로 봐. 대신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학생들 답안 받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즉 전부 다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답형에 대한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단답형이 도입될 때 확률은 선생님은 한 3분의 2 정도로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긴 했으니까 다시 돌아갈 가능성. 왜냐하면 이렇게 했더니 변별이 좀 없더라. 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대신 100% 자신은 선생님은 못하지. 어떻게 하니. 그렇지? 그런데 연대는 원래 가끔 모의 논술 발표하면 이런 시도를 하긴 했었어. 원래가. 그다음에 고려대 얘기를 할 텐데 가천대 얘기 하나만 더 할게. 미안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래야 다른 과는 다른 과는 가천대는 원래 약수력 논술을 봅니다. 약수력 논술은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해. 물론 학교가 약수력 논술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 첫째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 그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가 높지 않고 수능 내지는 EBS 연계 스타일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을 단답 내지는 답안을 서술하더라도 보통 다섯, 여섯 줄 이내 이런 게 약수력이야. 그래서 스님들마다 약수력 학교의 그게 달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메가스터디는 고려대 일반학과 자연계제 세종, 세종키퍼스 세종키퍼스를 약수력 논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받았던 약수력이 아니야. 왜? 일단 시험 범위가 달라. 미적분까지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학교가 스스로 약수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스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 가천대는 약수력 논술을 보는 학교야. 그래서 국어 여섯 개 수학 자연계야. 자연계 기준으로 수학 아홉 개에서 80분 동안 15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야. 그런데 가천대는 지금 의대 가천대 의대는요. 이렇게 얘기했어. 80분 동안에 수학 여덟 문제 그러니까 국어도 없어. 수학 여덟 문제를 보겠다. 그러면 이건 스님들마다 그러면 이건 이건 일반 논술이야. 일반 논술이야. 그리고 시험 범위도 가천대는 다른 까는 수원 수트야. 클라우드까지도 수원 수트야. 근데 의대는 미적분까지야. 그렇다면 스님들마다 이건 일반 논술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은 스님들마다 90% 이상 봐. 100%는 없어. 세상에 100%가 어디 있니. 학교가 알겠지.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가천대 의대는 일반 논술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 논술 약수령이 아니라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는 어차피 작년에도 발표했어. 모의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말 작년 모의 논술대로 보려고 했나 봐. 왜냐면 작년 모의 논술이 80분이라고 해서 너무 짧은 거 아니라고 스님들 생각했거든.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80분이야. 그래서 실제로 80분만 수리논술 물론 전범이지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려대가 날짜가 문제였어. 날짜가. 왜냐면 여러분들 이 그 논술 날짜는요. 이따 일정 때도 얘기하겠지만 잘 안 변해. 잘 안 변해. 물론 수능 이전에는 이번에 연세대가 좀 변화가 있었던 거야. 변화가 있었던 거고 수능 이전에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립대하고 홍립대는 늘 맨날 같은 날 시험 봤어. 왜? 우리는 뭐 10월 첫째 주에 본다 뭐 이런 게 거의 장인애들이 정해져 놓고 거의 그대로 보더라고. 수능 이유는 더 명확해. 왜? 수능은 목요일 날 시험 보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날에는 논술보는 학교 없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교가 거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시험 날짜가 진짜 10여 년 넘게 고착되어 온 날짜야. 만약에 이거를 바꾸는 학교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반농담으로 전쟁이야. 왜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나중에 원서 쓸 때 날짜 때문에 고민 많이 생겨. 겹치니까. 얼마 전에도 올라왔어. 선생님 저 경희대하고 성대 시험 보는데요. 경희대가 아침에 시험 보고 성대 시험 보는데 1시간 20분 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 성대는 시험은 어디에서 볼지는 그건 몰라. 원래 자기가 다니는 캠퍼스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성대는 캠퍼스 두 개잖아. 서울에도 있고 그치. 성대니까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도 마찬가지야. 캠퍼스가 나눠져 있다고. 자연계가 용인에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는 거의 서울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에 가지. 그런데 그런데야. 문제는 둘 다 운 좋게야. 둘 다 운 좋게 서울이 걸리면 어떻게 돼? 1시간 20분 동안 이동 가능합니다. 차로 이동하면 안 돼. 여러분들 논술 보는 날은요. 그 일대가 꽉 막힙니다. 전철. 버스도 위험해. 전철. 지하철 이용해. 그게 안전해. 오케이? 자 그리고요. 수원하고 용인도 그렇게 멀지 않아. 1시간 20분 사이에 이동 가능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엇갈려 걸려버리는 거야. 엇갈려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본다고. 봐야 돼. 굉장히 위험하지. 그렇지? 그럼 어떡해요? 둘 중에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저는 쓸 데가 다행히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면 둘 다 써놓고 시험 장소 결정되는 거 보고 정해야 돼. 시험 장소는 언제 결정되나요? 원서 다 내고 나서 결정돼. 어쩔 수 없어. 학교도 원서 학생들 몰리는 거 보고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이렇게 고착화된 이유가 있는 거야. 시험한 날짜를 누가 딱 건드리잖아. 그냥 전쟁 나는 겁니다. 반농담으로. 그런데 고대가 수능 수능 주 토요일이었나? 토요일로 염두를 정해졌어. 다음 그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고대 때문에 겹치는 대학 많아질 거야. 아마. 이것도 원서 수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약대 약대는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어. 의치 한수약 할 때 정리 따로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두 학교가 약대를 갑자기 뽑기 시작했어. 논술로 추가됐어. 그래서 추가된 학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학교가 어디냐면 숙국명 여대랑 아주대 그래서 이 두 학교가 약대를 갑자기 추가되었다라는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표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디테일한 건 어차피 표에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있어. 응시 조건이란 말이 있어. 응시 조건은 뭐냐면 응시 조건은 내가 그 과목을 수능 최저로 활용 여부하고 상관없이야.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렇게 시험 봐야 됩니다. 라는 게 응시 조건이야. 그래서 응시 조건을 거는 학교는 많진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돼.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표시해놨어. 10개 대학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홍익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 탐 2개 탐 2개 탐은 뭐냐면 사탕과 탐 다 허용하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메디칼이 아닌 한 보통 탐구 하나 내지는 과탐 하나를 수능체제에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메디칼 아니니까요. 과학 하나를 안 볼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활용하고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응시 조건은. 그거 안 지키면 논술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점이 나와도 불합격인 거야. 이론상. 그래서 고른 학교가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응시 조건도 예전보단 많이 해제가 됐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정 과목도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지정 과목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요. 그럼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과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은 아무 말 없지. 아무 말 없으면 제약이 없어. 확통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일단 물어 물토 이건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를 반드시 응시해야 돼. 응시해야 돼. 그게 응시 조건이야. 그래서 응시 조건은 10개 대학이 있으니까 10개 대학이 어디야? 하고 물어보지 마. 다 적어놨잖아. 혹시 누락된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한테 신고해줘.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알려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수능체제 없는 대학이 15개가 있네. 15개 대학은 수능체제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응시 조건이 있는 학교도 수능체제는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어쨌든 그 다음에 수능체제는 선생님이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봐봐. 국 하고서 뭔가 안 써있으면 국어는 뭘로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야. 국어도 두 종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수라고 써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수학도 아무거나 확통도 허용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런데야 국수 하고서 미기라고 되어 있으면 미적하고 기야만 수능체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저는 학통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학통을 봤다. 이런 학교에서 학통을 봤다 하면 수능체제는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응시 조건을 어긴 건가요? 아니지. 응시 조건은 별개라니까. 응시 조건은 딱 그 10개 대학만 지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영 하고요. 영 하고요. 이제 과도 마찬가지야. 과라고 써있으면 과라고 써있으면 과학 한계 한계를 수능체제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탐이라고 써있으면 탐이라고 써있는 학교는 과탐 사탐 모두 허용이란 얘기야. 허용인데 아무 말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한계 그런데 예를 들어서야 국수 영 과 하고 이라고 되어 있으면 두 과목 평균을 내겠다는 얘기야. 평균. 그런데 평균은 보통 메디칼 대학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럼 평균이면요. 예를 들어서야. 평균이면 제가 1하고 2를 맞으면 1.5잖아요. 그럼 1.5 그대로 적용하는데 일부 학교가 일부 학교가 절사를 하는 학교가 있어. 절사가 뭐냐면 그냥 버림이야. 버림. 잘라서 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1.5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1이 되는 거야. 올림하는 학교도 있던데요. 올림은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합이 5이내야. 5이내야. 그러면 5.5도 떨어진 거고 올려서 6이내도 떨어지는 건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올림은 평균을 그냥 놔두는 거랑 차이는 없는 거야.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절사. 버리는 학교가 조금 더 수능체제를 만족하기가 유리한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기호들로 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비율도 선생님이 표시해놨어. 선생님 근데 빨간색은 뭔가요? 빨간색은 작년 대비 변화. 작년 대비 변화야.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한양대에도 표시해놨지만 한양대는 내년. 내년이다.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수능체제를 다시 도입한대. 그래서 반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 한양대는 수능 안 보고 보는 건 올해가 끝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양대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선생님 근데 표에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은 그게 약수령대학이야. 약수령대학도요. 수능체제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어찌 됐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두에 된 거니까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몇 개만 한번 샘플로 얘기해 볼까? 수능체제 있는 대학으로 없는 대학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국대 자연이야. 지정과목이 원래 있었는데 폐지했다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써놓은 거고요. 논술비율은 100% 체제 있고요. 국수영탐이라고 돼 있지. 국수영탐이니까 뭐야? 탐이잖아. 사탐, 가탐 다 허용이야. 그다음에 수도 미기가 안 써 있어. 그러면 학통도 허용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미기가 있는 학교도 있긴 있네요. 있지. 예를 들어서 경북대 의치안이야. 국수영 잠깐만. 경북대 그러면 걔네들은 국수영탐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탐구 두 개야. 탐구 두 개 평균 되겠다. 뭐 이런 거라고. 그다음에 이걸로 볼까? 어디로 볼까? 고려대 세종약학. 찾아봐. 표에 있잖아. 고려대 세종약학은 논술비율은 100%고요. 100% 아니었다가 올해 바뀐 거지. 국수미기라고 돼 있어. 그럼 뭐야? 얘들은 수능체제를 활용하고 싶니? 그럼 미적분하고 기암한데? 뭐 이런 뜻이야. 그치? 그다음에 영과이 과이는 뭐야? 절사가 없네. 그럼 평균이야. 과탐 두 개 평균이야. 과라고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사도 있어. 한국사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 조심해. 작년에 선생님 제자 중에 논술 되게 잘한 친구인데 한국사 4를 만족 못해가지고 많은 대학을 아예 그냥 논술이 의미가 없게 돼 버리는 친구가 있었어. 물론 술 물어봤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평소에 3이 나와서 공부 안 했대. 조심해. 한국사 4가 나는 안 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만족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부 과는 또 재밌는 과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요. 과학 두 과목을 별개의 과목으로 봐.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지? 별개의 과목으로 본다고. 가 1 과 2를 그냥 별개의 과목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중앙대 나는 이 학교가 잘하는 거라고 봐. 중앙대는요. 영어가 1, 2등급 다 1등급 처리돼. 왜냐면 가끔 영어가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그치? 문제를 좀 쉽게 내면 1등급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 1등급이 적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영어가 절대평가하는데 어렵게 내면 이거는 다 죽자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가끔 그럴 때가 있었잖아. 그래서 중앙대는 그걸 풀어준 거야. 영어 2등급도 1로 계산한다.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중앙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어의 여유가 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제일 관심이 많지? 자, 일단은요. 수학, 미적, 수학, 고1수학 얘기하는 거야. 고1수학부터 미적, 학동, 기학까지 다 들어간 학교가 이렇게 12개야. 12개야. 선생님, 그럼 이런 학교들은 정말 항상 나오나요? 그렇게는 말 못해. 이와 여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범위였거든? 근데 최근 3년 동안 학통과 기학을 낸 적은 없어. 그럼 안 내나요? 그걸 내고 어떻게 알아. 근데 시험 범위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고1수학 고1수학부터 미적에다가 학통이 추가된 학교는 강운데, 카톨릭 의학 그 다음에 덕성의학 근데 카톨릭 의학도 요새는 잘 안 내. 근데 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해. 근데 덕성은 선생님이 느낌 표현해놓은 학교 이유가 있어. 덕성은요. 미적도 잘 안 낸다. 학통도 잘 안 내고 최근 3년 동안 안 내. 그래서 덕성도 거의 수2까지만 내는 분위기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까먹지 않으려고 느낌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수학부터 미적에다가 학통이 아니라 기아가 들어간 학교가 있어. 부산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회가 그래. 그 다음에 수학부터 미적군까지 보는 학교가 제일 많지. 그치? 15개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그렇고요. 수학부터 수원 아, 이거 잘못 썼다. 수2까지 수2까지 보는 학교가 있어. 수2까지. 수원이 뭐 큰일 나지. 수2까지 보는 학교. 자, 물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약수령대학은요. 약수령은 원래 원래 여기까지야. 수2까지야. 약수령대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약수령대학은 원래 수2까지고요. 성균관대, 항공대, 항공대, 이약이야.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약수령 아닌가요? 되게 어려워, 성균관대. 문제 풀어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모자르고. 항공대, 이약도 수능 수준보다는 조금 높아. 그래서 약수령은 아니야. 수2까지 내는 거지.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야. 실질적으로 덕성도 3년 동안 그랬으면 수2까지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 어쨌든. 자, 그렇다면 특히 이제 기하. 선생님이 자꾸 왜 강조했는지 알겠지. 학통. 그 다음에 학통기하. 그래서 학통이나 기하가 한 개 이상 포함되는 학교가 절반이야. 절반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균관대를 제외하면 높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다 들어가 있다고. 그치? 어쨌든 시험범위도 체크하시고요. 시험범위는 변화가 없나요? 있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카톨릭대 자연간호가 원래 작년까지 수2까지만 냈었거든. 근데 자연간호도 올해부터는 미적까지 낼 거예요. 하고서 미적까지 늘렸어. 그게 좀 변화야. 자, 그리고요. 일정. 자, 일정 보시면요. 성신여대, 서울시립, 홍영역 원래 늘 이렇게 보던 학교였어. 근데 작년에는 이제 연대가 이쯤에 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연대가 뒤로 간 거야. 연대가 날짜별로 있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이 학교들은요. 여러분들이 빨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학교들은 개인적인 파이널을 파이널을 9월에 해야 된다. 9월에 해야 된다. 파이널이 뭐예요? 기출분석. 기출분석으로는 몇 년치를 해야 되나요? 표준 3년. 표준 3년. 바쁘면 뭐 1, 2년밖에 못 볼 수 있는 거지.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뭐 5년치 봐라. 어쨌든 표준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 수능 후는요. 여러분들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자, 수능 봤어. 목요일날에. 그치? 어, 금요일에는 시험 보는 학교 없어.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때 파이널을 한다. 하긴 하지. 왜? 놀면 뭐해? 해야지. 수능도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때 해서 뭔가 완벽한 준비가 된다? 거기다가 어떤 학생은 학통도 안 했어요? 뭐 기아도 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이거는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야. 왜 바라는 게 있는데 투자를 안 해? 바라는 게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까? 선생님이 이거는 예전에 캐스테도 얘기했었는데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이 대략 1년에 요새 50만 안팎이야. 50만 안팎이야. 자, 근데 논술 지원자 다 합치잖아. 50만 명이다. 다 논술 지원하나? 아니지. 논술은 6장까지 쓸 수 있잖아. 어떤 친구는 학종하고 논술 나눠서 쓰는 사람도 있고 6장 다 쓸 수 있지만 높은 학교 위주로 가기 때문에 몇 장 안 쓰는 애들도 있고 하겠지만 평균 5장씩 쓴다고 치면 적어도 10만은 논술 보러 간다는 얘기야. 근데 논술 보는 애들이 보통 약수령 포함해서야. 포함하면 보통 4초까지 논술 보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4초까지 그 퍼센트가 대략 얼마야? 대략 그게 20%야. 그럼 정말 20% 애들이 다시 험보러 가는 거야. 그렇게 돼. 실제로. 9월에 원서 쓸 때 되면. 그리고 스탠밭 때는 60, 70% 친구들이 들러리야. 물론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닌 비하는 아닌데 욕심인 거지. 준비를 안 하고 합격하길 바라는 건 욕심 아니니? 그치? 근데 다 써. 왜? 애들 다 쓰니까. 그치? 그리고 9월 모평 이후 9월 모평 다음 주에 원서 수시 원서 써. 모평 못 보면 다 쓰게 되어 있어. 주위에 친구들이 다 쓰는데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때 많은 학교가 몰려 있고요. 이때 딱 고대가 여기 딱 깨차고 들어간 거야. 선생님이 특정학교 얘기는 안 할게. 선생님이 당국대는 빨간색이에요. 당국대가 원래 일요일이었다가 토요일로 바뀌었어. 그래서 빨간색이야. 나머지는 날짜 안 바꾼 거야. 다 그대로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때 보는 학교 굉장히 많지? 고려, 서강, 경희, 건국, 한국, 항공, 숭실대, 숭명여대, 서울대. 서울대는 과학론술이다. 그 다음에 성균관, 동국, 카톨릭, 의학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파이널 해야 되냐? 10월에 해야 돼. 10월에. 알아놓으란 얘기야. 자기 계획에 반영하라고. 10월달에 끝내놓고 그치? 끝내놓고 11월 보통 초에는 뭐야? 논술 올인기간 수능 올인기간 이런다고.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이 매치는 뭘까? 그치? 수능 올인기간에 살짝살짝 줄었던 논술 감각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 학교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 왜요? 여기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면 짧지 않나요? 아니야.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친구가 매주 6시간씩 논술을 해. 그래서 한 학기를 했어. 그럼 한 학기면 13주가 나와. 내신기간 빼고 막 이러면. 그럼 좀 더 써서 14주 할까? 그러면 몇 시간 공부하는 거야? 한 80시간 공부하는 거야. 한 학기면. 한 학기 여러분들 이거밖에 안 나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내신 2주씩 뺀 거야. 내신 2주씩 뺀 거야. 아니다. 아 맞지? 2주씩 뺀 거 맞다. 자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이 남아있어서 모르는 거야. 수능이 끝난 세상을 상상해봐. 그치? 행복하지? 그치? 행복하지? 어쨌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논술만 하는 거야. 이론상 하루에 14시간도 가능해. 하루에 14시간도 가능해. 그러면 이 시간 동안 14시간 동안 5일 하면 얼마야? 70시간이야. 욕심을 좀 내서 16시간 하잖아. 그럼 80시간 나와. 그치? 따라잡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렇게 공부한 친구가 이때 놀진 않지. 놀진 않지. 근데 중요한 건 그나마 여유가 있다. 그나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때 보는 대표적인 학교가 물론 이제 중간에 평일을 보는 학교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각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지. 월요일날. 어쨌든 간에 이때 이화여대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한양대가 이때 봅니다. 그 다음에 강운대 부산대 세종 이런 데도 다 이때 봐. 가천대의에도 이때 봐.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여기는 되게 유명해. 원래 원래 아주 이나 이렇게 나눠서 봤다고. 근데 아주대가 약학을 뽑으면서 갑자기 약학을 뽑으면서 이나 대한테 전쟁을 시간까지도 봐야 돼. 전쟁을 건 거야. 아주대가 이때 보는데 약학은 또 이때 보더라고. 일정 다 써놨지 마. 그치. 일정은 픽스입니다. 고정된 거야. 자 그래서 일정도 알아 놔야 되는 이유가 본인이 그 만약에 시험 난이도가 비슷한데 어느 학교를 먼저 공부할 거야 하면 당연히 수능 전이나 아니면 수능 이후에 빠른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치. 나중에 뭐 10월달 딱 돼서 연대가 이때 시험 봐. 부랴부랴 하면 늦는단 말이야. 그치. 자기 계획에도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짜에 겹치는 학교는 반드시 수시요강 나한테 묻지 마. 선생님이 그걸 다 외우고 다니겠니. 수시요강에 들어가면 시간이 써 있단 말이야. 시험 시간이. 그래서 시험 시간도 체크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 잘 참고하시고요. 혹시 선생님이 누락한 거나 조금 잘못 쓴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선생님이 수정해서 올려줄 거야. 자 그래서 큰 틀에서요. 우리가 응시 조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시험 범위 일정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잘 체크해서 좋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논술 전형 정리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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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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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